가수 인옥이 60억 원의 재산과 9월 수입, 3억 4천만 원에 대한 비밀을 밝혀냈다. 10월 이벤트에 쓰는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가요계에서 인옥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많이 들리고 있다. 그는 최근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가 이룬 성과는 단순한 음반 판매를 넘어서 그의 진정한 자산과 수익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인옥의 수익구조와 자산관리 전략, 그리고 다가오는 10월의 팬미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1. 인옥의 음악적 여정 인옥은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인옥은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노력과 끈기를 발휘해왔다. 그는 다양한 음악 경연 대회에 참가하면서 실력을 쌓았고, 점차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인옥은 특히 트로트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금세 가요계에 주목받는 스타가 되었다. 그의 음악은 세대와 성별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었으며, 이는 그가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이 인옥의 수입 비결 인옥이 9월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3억 4천만 원에 달한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음반 판매와 스트리밍 수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재정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다. 2.1 음반 판매와 스트리밍 음반 판매는 여전히 아티스트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인옥은 자신의 앨범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특히 그의 곡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많은 스트리밍 수를 기록하며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그가 음악 시장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2.2 행사 출연 인옥은 여러 행사에 출연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방 행사와 대규모 콘서트 등에서 그는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무대에 서는 것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그의 팬층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옥의 공연은 언제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2.3 광고 계약 인옥은 여러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는 다양한 제품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인지도가 높은 덕분에 광고 효과가 상당하다. 브랜드 측에서는 인옥의 이미지와 음악적 재능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옥은 광고 모델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는 그의 수익 구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2.4 방송 출연 TV 프로그램 출연 또한 인옥의 수익원 중 하나다.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 출연은 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그의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다. 인옥은 방송에서의 유머감각과 진정성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3. 인옥의 자산관리 전략 인옥의 총 자산은 약 6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의 자산 증식은 그가 어떻게 수익을 관리하고 투자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는 단순히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며 자신의 자산을 늘려가고 있다. 3.1 부동산 투자 인옥은 부동산 투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옥은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다. 3.2 재정관리 인옥은 수익을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수익을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재정관리 전문가들은 그의 이러한 능력이 앞으로도 그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3.3 투자 다각화 인옥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 그는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업 기회를 탐색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그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10월 팬미팅 특별한 이벤트의 의미 다가오는 10월 초, 인옥은 대규모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되고 있다. 팬 미팅을 위해 책정된 비용은 무려 1,6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인옥이 팬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4.1 팬과의 소통 인옥은 이번 팬 미팅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고자 한다. 팬 미팅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4.2 고품질이 무대 연출 이번 팬 미팅을 위해 인옥은 고품질이 무대 연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책정되었다. 무대 연출은 팬들이 인옥의 음악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로 인해 팬들은 더욱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4.3 다양한 프로그램 팬 미팅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인옥은 팬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위해 여러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팬들이 인옥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5. 팬 미팅의 경제적 측면 인옥의 팬 미팅을 위한 1,600만 원의 비용은 단순한 경비가 아니다. 이는 인옥이 팬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험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자가 인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5.1 브랜드 가치 상승 인옥의 팬 미팅은 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추가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팬 미팅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팬들은 그를 더욱 신뢰하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5.2 팬의 충성도 증대 인옥이 팬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지는 그들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 팬 미팅에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팬들은 인옥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향후 그의 음악 활동과 광고 계약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6. 전문가들의 의견 인옥의 경제적 성공과 음악적 성취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수익 구조가 매우 탄탄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그가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6.1 음악적 재능과 팬 소통의 중요성 전문가들은 인옥이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그의 음악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그의 성공적인 활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6.2 미래의 성장 가능성 인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도전과 팬들과의 소통은 그를 가요계에서 더욱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줄 것이다. 또한, 그의 경제적 안정성은 그가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7.1 결론 인옥의 앞으로의 행복 인옥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그의 다재다능함과 열정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빛날 존재가 될 것이다. 그의 음악적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가 보여줄 무대와 새로운 음악적 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것이다. 그의 9월 수입과 10월 팬 미팅 준비 비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적 성장과 함께 재산을 늘려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의 성공적인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앞으로도 인옥은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인옥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통해 음악산업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티스트가 될 것이다. 그의 음악은 여러 세대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며,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할지 기대된다. 인옥의 미래는 그가 가진 열정과 팬들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 빛날 것이며,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